포커스 53, 원급비교부터 문제풀이 할 차례입니다. 원급비교는 누구만큼 뭐뭐하다 라는 표현과 누구만큼 뭐뭐하지는 않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누구만큼 뭐뭐하다 할 때는 얼음만큼 차가운 as cold as ic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하지만 낫이 들어간 경우엔 not so cold as ice도 되고 not as cold as ice도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비교급으로 넘어가는 문법이 가능하다. 나는 샘보다 키가 크지 않다. 샘이 나보다 더 크다. I am not so tall as Sam. Sam is taller than me. 기억나시죠? 그런 문법들 여기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갈로아래서 알맞은 걸 골라서 읽어볼까요? 지민. I am not so tall as 지민. 여기에 not이 있으므로 so. 난 지민이만큼 키가 크지 않다는 좀 이따가 얘랑 같은 표현 뭐가 있는지 두 문장 정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This February January This February is as cold as this January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이번 2월달이 이번 1월달만큼이나 춥다. 2월이나 1월이나 다 겨울인데 그래도 2월달되면 조금 따뜻해질 만도 한데 계속해서 춥다. This February is as cold as this January 오케이 3번 문장 내 brother's laptop 컴퓨터 is not so old as mine 나의 남자 형제의 노트북 컴퓨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랩탑은 랩이 무릎 위를 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컴퓨터라 뜻으로 노트북 우리는 우리가 노트북 컴퓨터라고 하는데 사실 그 노트북 컴퓨터라고 부르면 그거는 사실은 콩글리쉬예요. 랩탑 컴퓨터 나의 남자 형제의 노트북 컴퓨터가 나의 것만큼 낡지는 않았다. 오래되질 않았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같은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은 문장들 살펴볼게요. 자 먼저 I am not so tall as 지민 나는 지민이만큼 크지 않다라는 표현을 기본적으로 같은 표현 지민 지민 is tall as 지민 is taller than me죠. 내가 지민이만큼 키가 크지 않다라는 얘기는 지민이가 나보다 더 크다는 뜻이라 했죠. 지민 is taller than me 또 I로 똑같은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I am I am shorter than 지민 나는 지민이보다 키가 더 작다도 똑같은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르쳐줬습니다. I am less tall than 지민 이걸 보고 뭐라고 배웠더라 우리가 무슨 비교라 했는데요. 열등 비교라 했습니다. 뜻은 덜 크다 나는 덜 크다 지민이보다 그래서 I am not so tall than 지민 나는 지민이만큼 키가 크지 않다 지민이 taller than me 지민이가 나보다 더 키가 크다 I am shorter than 지민 나는 지민이보다 더 작다 I am less tall than 지민 나는 지민이보다 덜 크다 라는 문장이 다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고요. 대역 문법 파트 중에서 비교라는 파트는 똑같은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두셔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가르쳐 줬으니까 my brother's laptop computer is not so old as mine 는 my 컴퓨터로 똑같은 얘기하고 싶으면 my computer is older than my brother's 뭐 brothers 라고 그냥 건드려야겠죠 my computer is older than my brothers 그렇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my brother's 컴퓨터 is newer than newer than my my brother's 컴퓨터가 더 세고다 라는 얘기도 똑같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less를 써서 less old은 뭐 뜻이겠어요 less old의 뜻은 덜 오래된 이란 뜻이겠죠 덜 오래됐으면 newer 인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파트를 하기 위해서는 반대말이 뭔가 이런 것들도 형용사 보사의 반대말이 뭔가 이런 것들도 어휘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칼지랄합니다 누가 오케이 어떻게 뭐한다 잘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그 다음은 계속해서 걔는 토끼만큼 빨리 달린다 어떤 팩트를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어떤 팩트입니다 어떤 사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선택된 시제가 이와 같이 무슨 시제다 현재 시제죠 여기도 영국은 미국만큼 땅이 크지 않다도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 세 문장 전부 다 사실 전달하는 문장이 있어서 세 문장 전부 다 선택된 시제는 현재 시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걔가 토끼만큼 빨리 달린다 라는 표현은 오케이 그 다음에 미국은 아 영국은 미국만큼 땅이 크지 않다 라는 표현은 그쵸 as big as as large as as large as the United States 근데 여기에 꼭 계속 판박이 처럼 하지 마시고요 isn't so big as 되겠죠 isn't so large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is bigger than 잉글랜드 larger than 잉글랜드 됐습니까 그 다음 보기와 같이 비교하는 문장을 써라 어쨌든 여기에 bitter 의 뜻은 뭐든가요 이를 쓴이죠 쓴 또 medicine is bitter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약은 쓰다 또 medicine is bitter 그 다음에 뭐 우리말 속담 중에 이런게 있죠 우리말 속담 중에 우리말 속담 중에 뭐가 있어요 여기 이거 뭐야 되겠지 더 more bitter the better 이런 표현이 있죠 그쵸 우리말 속담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본 거죠 물론 영어 속담에 이런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말 속담을 우리말 속담 중에 그 속담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무슨 뜻이겠어 the more bitter the better 무슨 뜻이겠어요 the more bitter the medicine is the better it is 이런 문장이죠 약이 더 쓸수록 더 좋다 지금 선생님이 방금 뭐를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이거 이거 최근에 배운 문법이죠 이거 뭐예요 더비 더비라고 했습니다 더비더비 더비교급 더비교급 더 뭐뭐할수록 더 뭐뭐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itter 순이고요 sweet 달콤한 spicy hot 매운 salty는 salty는 짠이죠 짠 salt 가 소금이니까 오케이 어휘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comfortable 에 반대말은 뭐예요 uncomfortable 편안한 불편한 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near의 반대말은 far 또는 far from 이겠죠 near가 형용사나 부사로 쓰였으면 반대말은 far 구요 near도 전치사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전치사로 쓰였을 때는 반대말은 far from 이 겁니다 far 또는 far from comfortable uncomfortable dangerous safe 이런 관계죠 위험한 dangerous 안전한 safe 가까운 near 먼 far comfortable 편안한 uncomfortable 불편한 자 그래서 보기엔 the cooking show the quiz show 의 interesting 한 정도가 같다 그래서 the cooking show is as interesting as the quiz show 요리 쇼가 퀴즈 쇼만큼 재밌다 그럼 레몬에이드하고 레몬 주스의 sour 새콤한 정도가 같다 라는 표현이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레몬에이드 is as sour as lemon juic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레몬에이드 is as sour as lemon juice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더 새콤하단 말이죠 결국 which is more sour 레몬 주스가 more sour 하다는 얘기죠 레몬 주스 is more sour than 레몬에이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더 chair하고 소파에 comfortable 할 정도가 같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의자는 소파만큼 편안하진 않다 소파가 더 편안하겠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더 so comfortable as the so far the chair isn't so comfortable isn't as comfortable as the so far the so far 주어로 똑같은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so the so far is more comfortable than the chair 좋습니까 의자는 소파만큼 편안하진 않다 소파가 더 편안하다 the sofa is more comfortable than the chair 그래서 여기서부터 은행까지의 거리하고 서점까지의 거리가 비슷하다라는 표현을 완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은행은 서점만큼 가까이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the bank is as near as the bookstore the bank is as near as the bookstore 은행이 서점만큼 가까이에 있어 그렇습니까? 다음 riding a motorcycle driving a car dangerous 그래서 오토바이 타는 것은 자동차 운전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너무 길어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타이핑 빠르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오토바이 타는 것은 운전만큼 위험하다 하고 싶으면 riding a motorcycle is as dangerous as driving a car 이렇게 하면 되겠죠 riding a motorcycle is as dangerous as driving a car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how dangerous is riding a motorcycle 오토바이 타기는 얼마나 위험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있겠죠 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다 how dangerous is riding a motorcycle how dangerous is it? 그거 얼마나 위험해 how dangerous is riding a motorcycle riding a motorcycle is as dangerous as driving a car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제라라입니다 나에게 프랑스는 스페인만큼 아름답다 팩트입니까? 어피니언입니까? 의견이죠 밑에 것도 바로 칼질부터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은은 금만큼 가치가 있지는 않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valuable 뜻을 찾아봤습니까? valuable의 뜻이 뭐든가요? 가치 있는 이라는 경종사죠 이거 조금 중요한 어휘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잉키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valuable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풍부에서 자 그래서 나에게 프랑스는 스페인만큼 아름답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France is as beautiful as Spain to me 프랑스 is as beautiful as Spain to me 프랑스 is as beautiful as Spain to me 그 다음에 은이 금만큼 가치가 있지 않다를 표현하면 silver isn't so valuable as gold 물론 as도 된다라는 거 굳이 얘기하려면 되겠죠 silver isn't so valuable as gold 그러니까 실버를 잘못 썼네요 silver isn't so valuable as gold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줄게 valuable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valuable의 뜻은 가치가 있는 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조금 어려운 단어에 속하는데 왜냐하면 얘하고 같은 말이 뭐냐 하면 invaluable이고요 그 다음에 priceless입니다 그리고 완전 똑같진 않습니다 invaluable의 뜻은 very valuable so valuable 매우 가치 있는 이란 뜻이고요 priceless도 마찬가지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이란 뜻으로써 그리고 밸류어블의 반대말은 밸류어블의 반대말은 밸류리스입니다 밸류어블의 반대말은 밸류리어블의 반대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 useless가 있죠 쓸모없는 밸류어블은 중요한 단어고 밸류어블은 중요한 단어고 고등학교때 여러분들 조금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자 여기에 밸류어블 같은 말이 invaluable이라고 하고 있죠 근데 보통은 어떤 단어 앞에 어떤 단어 앞에 인을 붙이면 반대말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만나본 녀석은 뭐가 있냐면 convenient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건 편리한 이란 뜻이었습니다 근데 얘 반대말의 뜻은 불편한이겠죠 불편한이 뭐냐 하면 in convenient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단어에 이걸 접두어 접두어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appy의 반대말은 unhappy 되는 거에요 lucky의 반대말 unlucky like의 반대말 같은 경우에 unlike나 dislike 반대말 만드는 어떤 단어들이 있는데 단어 앞에 in을 붙이거나 on을 붙이거나 this를 붙이거나 app을 붙이거나 이런게 어떤 단어 평범한이란 뜻의 단어가 normal인데요 이건 평범한인데 이 앞에다가 이걸 붙여갖고 app normal 하면 평범하지 않은 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써있는 in on this app 이런 것들이 반대말을 만드는 녀석인데요 근데 이 valuable는 in을 붙었을 때 반대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priceless 보통 list가 붙으면 쓸모 없는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가치 없는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치 없는 쓸모 없는 이란 뜻이 되는데 근데 이 녀석은 뭐가 없는 price의 뜻은 가격이죠 가격 근데 lesss 붙였더니 이게 엄청나게 소중한 이란 뜻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비중한 이란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valuable는 좀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됐습니까 반대말 됐고 같은데 그게 아니고 강조하는 표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가치가 없는 일 것 같은데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이란 뜻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어휘 valuable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비교급과 최상급 비교를 한꺼번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53에서 배웠던 원급 비교하고 비교급 비교를 얘기하면 원급 비교는 이런 느낌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비교급 비교는 이런 느낌이라 했죠 양팔저울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원급 비교와 비교급 비교 어떤 문법적 공통성은 어떤 두개 두개를 비교하는거다 진짜 두개일수도 있고 아니면 두개의 집단 이런걸 비교할 때 쓰는표이고 반면에 최상급은 셋 이상을 비교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쭉 얘기했고요 음 뭐 여기에는 뭐 음 뭐 어디 어디에서 가장 어떻다 할 때는 더 베스트 인 구미 뭐 이런식으로 한다든지 더 톱리스트 오브 마이 프렌즈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복수명사는 생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여기 단수명사냐 복수명사냐만 보고 인을 쓸건지 오브를 쓸건지를 결정하면 안됩니다 됐습니까 어떤 경우에 그런지 문제를 풀면서 여기에 이게 생략됐으니까 오브를 써야 된다는 것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등비교 아까 얘기했죠 키가 크는 톨인데 더 키가 크는 톨러였고요 덜 키가 크는 레스트의 무슨 급을 써야 된다고 했었냐면 레스트의 원급을 쓰면 덜어떠 아니었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관로 안에 있는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러면 여기에 일단 유리를 쓰면 안되는 이유가 뭐고 유리즈 뒤에는 뭐가 생략됐다는 것들은 얘기하면 일단 유리즈 뒤에 뭐가 생략됐죠 유리즈 헤어가 생략됐죠 맞죠 그래서 지금 n의 머리카락의 길이와 유리의 머리카락의 길이를 비교하고 있는거죠 n의 머리카락이 유리의 머리카락보다 더 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인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유리를 쓰면 왜 안되냐 유리를 쓰면 자 비교라는 문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 표현에서 주의해야 될게 비교할 수 있는 것끼리 비교하라 그랬죠 만약에 이 자리에 유리가 오면 n의 머리카락 길이와 유리라는 사람의 길이를 비교하는 거니까 이상한 비교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apostrophe s가 있고 없고가 한국사람들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영어 표현에서는 반드시 지금과 같은 표현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냥 유리 이래버리면 이상한 비교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에서 러시안의 뜻은 러시아가 세가지 뜻 러시아의 러시아도 있고 러시아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어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랭귀지가 있으니까 러시아어란 뜻으로 쓰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n의 머리카락이 유리의 머리카락보다 더 길다라는 표현은 n's hair is longer than 유리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견 표현이네요 여기에 겁만 드는 뜻이 목적으로 생겨됐죠 I think that 핫도그 are better than 햄버거 구세 비교급은 gooder 이런 거 없죠 내 생각하기에는 핫도그가 햄버거보다 더 좋다 됐습니까 오케이 팩트가 아니고 뭐를 전달하고 있다 뭡니까 이게 이런 내용은 의견이죠 opinion 됐습니까 I think that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올 거고요 의견 표현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 의견 표현이죠 I think that Russian is the most difficult language in the worl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다가 오브를 쓰고 싶으면 in the world 는 외열에 대한 대답이죠 세계에서 그러니까 오브를 쓰고 싶으면 오브 올 하고 뭐가 생겨됐겠다 오브 올 오브 올 오브 올 랭귀지즈가 생겨됐겠죠 모든 언어들 중에서 할 때는 오브 올 또는 오브 올 랭귀지즈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세상에서 했으니까 in the world 했겠죠 어떨 때 인을 쓰고 어떨 때 오브를 쓰냐 오블만 써 있더라도 오브를 써야 되겠죠 왜냐면 뒤에 랭귀지즈가 생략됐고 랭귀지즈가 생략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랭귀지를 썼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기에 랭귀지를 안 쓰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I think that Russian is the most difficult of all languages in the world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OK 자 B 뭔가 틀렸으니까 발행해 고쳤어라 1번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돼지가 그 개보다 더 뚱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죠 그래서 더픽 이즈 더픽 이즈 더픽 이즈 fatter than the dog 자 fat 같은 경우에 자 모 자주 자음 모음 자음이죠 그래서 마지막 티를 한번 더 써줘야 된다 더픽 이즈 fatter than the dog 더픽 이즈 not as fat as 더픽 더픽 이즈 not as fat as 더픽 걔는 돼지만큼 뚱뚱하지 않다 돼지가 더 뚱뚱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 문장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되겠다 is is buildings are much older than does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도즈 뒤에는 뭐 당연히 도즈 빌딩즈가 생략된 거죠 가까이 있는 건물과 좀 멀리 있는 건물들을 비교하고 있고요 이 건물들이 훨씬 더 오래됐다라는 얘기죠 much older than those buildings 저 건물들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uch older 할 수도 있고 또 뭐 even older 할 수도 있고 또 뭐 a lot older 할 수도 있고 또 뭐 still older 할 수도 있고 또 뭐 far older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5종 세트 훨씬 뒤에는 훨씬 큰 이야 훨씬 더 큰 이야 그래서 이 녀석들이 훨씬 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는 반드시 뒤에 무슨 급이 와야 된다 이 와야 된다 이 자리에 very 또는 more는 오면 안 된다 so 같은 건 오면 안 된다 됐습니까 ok very나 so는 very old so old 원급을 강조할 때 쓰는 구사이다 어찌시다 ok ok 그 다음에 뭐 3번 문장 완성시키면 this heavier than the other 가방이 무겁다 그 다른것보다 더 무겁다 the other 뒤에 생겨땐 말은 the other bag 이게 좀 다른가방보다 이 가방이 더 무거워 ㅋㅋ 그 다음엔 다음 문장 바르게 고치면 에릭 이즈 더 에릭 이즈 더 영기스트 애슬릿 오브 올 뒤에 상대했다면 오브 올 애슬릿이겠죠 그래서 에릭이 가장 어린 선수다 이번엔 누구누구 둘 중에서 니까 오브를 써야 되 겠죠 오브 올 애슬릿 누구 중에서 모든 운동선수들 보다 아이고 참 보다가 아니고 중에서 에릭은 가장 어린 선수입니다 에릭 이즈 더 영기스트 애슬릿 오브 올 애슬릿 애슬릿이 새겨둔 이유는 여기에 애슬릿이 있기 때문이구요 여기에 애슬릿을 쓰기 싫다면 에릭 이즈 더 영기스트 오브 올 애슬릿 라고 여기 써야 되 겠죠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 겠죠 운동선수끼리 비교하고 있다는 정보를 여기 넣던 여기 넣던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넣었을 때는 에릭은 한 명이니까 단수의 명사 애슬릿 오브 뒤에다가 쓰고 싶으면 복수형으로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C 칼질하라 합니다 자동차가 TV보다 훨씬 더 비싸다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었다 진짜 과거겠네요 고래는 어디에서 바다에서 누구다 가장 큰 동물이다 밑에 것도 다 칼질하시고 이 상자는 이 의자보다 더 무겁다 에벨산이 가장 높은 산이다 어디에서 세계에서 또는 모든 산 중에서 이런 말 덧붙여 주는게 좋겠죠 비교고 표현이니까 아니 비교고 표현이 아니고 최상급 표현이니까 자 그럼 먼저 자동차가 TV보다 훨씬 더 비싸다라는 표현은 또 대고 또 뭐도 했더라 still more expensive 또 even more expensive 또 뭐 far more expensive 또 much more expensive 훨씬 5종 세트 기억해 두세요 베리나스오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다 여기를 올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누가다 부터 하면 되겠고 과거시 되니까 누가다 I I got up earlier than usual I got up earlier than usual 자 평소보다 라는 표현은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 있습니다 평소보다 를 영어로 표현하면 than usual than usual I got up earlier than usual earlier than usual 평소보다 더 일찍 그 다음에 고래 등 바다에서 가장 큰 동물이다 라는 얘기를 라는 얘기를 용어로 표현하면 어 그래서 어디에서 할래니까 in the ocean,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여기다가 of를 굳이 붙여서 뭔가 덧붙이고 싶다면 of all animals가 와야 되겠죠. a well is the largest animal of all animals.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이다. 근데 여기 어차피 animal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굳이 끊겨줘도 없다. a well is the largest animal of all in the ocean. 바다에서 가장 큰 동물이다. 최상급 표현이구요. 그 다음에 이 상자가 이 의자보다 더 무겁다 라는 팩트를 전달하니까 시제는 현재구요. this box is heavier than this chair 하면 되겠죠. this box is heavier than this chair. 다음 문장은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라는 팩트를 전달하니까 mount-everest is the highest... 뭐 여기다가 mountain을 쓴다면... 여기까지 원래 끝납니다. mount-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highest를 잘못 썼군요. 여기서 만약에 모든 산들 중에서 하고 싶으면... of all mountains인데... 어차피 앞에 mountain을 썼기 때문에... 그냥 of all만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세계에서 하고 싶으면... in the world를 쓸 수 있겠죠. mount-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of all... in the worl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원급 비교에서 추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니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as soon as you can 이었습니다. as soon as you can 할 수도 있고... 내용에 따라서... 전체 시제에 따라서 as soon as you could를 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can을 쓸 수도 있고... could를 써야 할 경우도 있다. he came back. 그는 되돌아왔다. as soon as he could를 해야 되겠죠. came이라고 했으니까. he came back as soon as he could. 그런데 뭐... 여기에 주어를 뭘 써야 할지... 그 다음에 또 여기에 can을 써야 하는지... could를 써야 되는지... 헷갈리면... as soon as 한 단어... possible... 을 써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문법이죠. he came back as soon as possible. 그는 가능한 빨리 되돌아왔다. 그 다음에 배수사를 이용한 비교는... 2배 더 큰... 2배 더 작은... 뭐 이런 것들... 일단 배수가 뭔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ok... twice... 이건 2 times 2배고요... 3 times 3배고요... 이런 거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i always try to laugh as much as possible... 이겠죠? 그렇습니까? 틀린 부분은 as much as possible... i always try to laugh... 나는 항상... 자 여기에 경황편 칠해준 이유는... try의 뜻이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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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 것을 가능한 마니라 뜻이죠 나는 가능한 마니 웃으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I always try to laugh as much as possible 자, 머치 같은 경우에도 단어적으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지금쯤 되면 머치의 세 가지 뜻을 배운 거죠 머치 머니 그렇죠? 땡큐 베리 머치 많이 고맙다죠 그 다음에 머치 톨러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문장에서 머치는 1,2,3 세 가지 뜻 중에서 이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란 뜻일 때 바꿨을 수 있는 건 뭐였고 얼라노우였죠 많이 이란 뜻일 때 바꿨을 수 있는 건 얼라시였죠 훨씬 이란 뜻일 때도 바꿨을 수 있는 게 얼라시나 far, still, even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지금은 이 뜻으로 쓰였다 그래서 가능한 많이 웃으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I always try to laugh as much as possible 자, possible에 밑줄 꺼른 이유가 있죠 그렇죠? 좀 이따 할까요?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준호, through the ball as high as he could 라 했죠 준호가 그 공을 던졌다 어떻게 던졌다? 그가 할 수 있는 한 높이 던졌다 그러니까 준호는 공을 그가 할 수 있는 한 높이 던졌다 그래서 왜 he can이 안 되고 he could가 돼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디 쳐다보라고 하겠다 through죠, through 던졌었다 이거 throw 동사원형에 dd 들어있으니까 준호가 던지는 행동을 언제 했다? 과거에 했죠 그러면 언제 그가 할 수 있는 한 높이? 그가 과거에 할 수 있는 한 높이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쓰면 이런 식으로 as one급 as 주어 뭐 can, could를 쓰면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된다 했습니다 여기에 뭘 써야 할지와 여기에 can이 맞는지 could가 맞는지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거 다 신경 쓰기 싫으면 as high as possible로 표현하면 된다고요 맞습니까? 준호가 through the ball as high as possible 가능한 높이 공을 던졌었다 그 다음에 he looked into her eyes as long as possible 그는 쳐다봤다 그녀의 눈을 어떻게 쳐다봤다? 가능한 한 가능한 한 오랫동안이겠죠 여기서는 맞습니까? he looked into her eyes 그는 그녀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as long as possible 가능한 오랫동안 long이 꼭 길이를 표현하는 형용수화로만 쓰이는 게 아니죠 오랫동안 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아 영어로 뭐였더라 how long have you stayed here 이런 거 만나본 적 있습니까? how long have you stayed here 얼마나 오래 여기 머물렀었냐 뭐라고요 how long have you stayed here 라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뭐 2021년부터 머물렀으면 2021년부터 여기에 머물러서 지금도 머무르고 있으면 들어가겠죠 만약에 1년동안 머물렀으면 이렇게 하겠죠 숫자시간단이 1년동안은 숫자시간단이 그러니까 1년동안 how long have you stayed here 얼마나 오래 그랬더니 1년동안 또는 얼마나 오래 그랬더니 2021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얘 무슨 시젠데 현재 완료 시젠데 완료 경험 계속 결과중에 무슨 적용법이다 계속 적용법이었죠 다 까먹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possible 해놨죠 좀 있다가 possible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 어쨌든 as as 사이에는 원급이 와야지 비교급이 와서는 안되겠다 다음 4번 어찌 소리질렀다 어찌 소리질렀다 as loudly as he could 그가 할 수 있는 한 큰 소리로 shouted 속에 did 들어있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can이 오면 안 되겠죠 시젠 일치 뭐 he could 뒤에 생략된 말은 he could shout 가 생략됐겠죠 as loudly as he could shout 그가 소리 지를 수 있는 최대한 큰 소리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pairs are twice twice more expensive than apples these days pairs are 아 잠깐만 어 그렇죠 pairs are twice more expensive these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 문법의 제목은 뭐다 됐습니까 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5번 문제는 고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얘 해석은 뭐가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벤사 비교인데 근데 벤사 비교는 뭐라고 해도 되냐 벤은 사과보다 요즘 두 배 더 비쌉니다 라고 해도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벤사 비교는 두 가지 표현 벤사 비교는 기본적으로는 비교입니다 누가 더 비싸다는 얘기를 하거나 덜 비싸다라고 얘기하는게 맞지만 형태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비교급 비교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형태적으로 원급 비교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렇게 다르게 고칠 수도 있다 여기서는 이 방법으로 고치라는 얘기겠군요 as의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pairs are twice as expensive as apples these days 여기에 as를 썼을 때는 된이 아니고 그대로 as가 와줘야 되겠죠 pairs are twice as expensive as apples these days 이 문법은 어디에서 다뤘었냐 twice as expensive as 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twice more expensive than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문제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아 뭐가 잘못됐구나 twice as expensive as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의 밑줄씨 부분에 유의해서 해석해라 아참 그거 해야죠 오케이 그래서 I always try to laugh as much as 누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했고 시제가 현재니까 possible as much as I can 그 다음에 얘는 쳐다봤고 쳐다봤죠 그러니까 그는 He looked into her eyes as long as he could 그가 할 수 있었던 만큼 오랫동안 눈을 쳐다봤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해석하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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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시제죠 so ran to school so가 학교로 달려갔다 as fast as she could 해야 되겠죠 여기에 이거니까 can이 올 수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possible로 바꿨어도 그래서 so ran to school as fast as possible 해도 되고요 so는 학교로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달려갔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달려갔다 그래서 이 as 원급 as 주어 can 이거는 최선을 다해서 뭐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watch is four times as expensive as that 얘는 당연히 watch that이 왔겠죠 시계끼리 그래서 가까이 있는 시계와 약간 멀리 있는 시계의 가격을 비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계가 저 시계의 4배만큼 비싸다 라고 이 시계는 저 시계의 4배만큼 비싸겠다 이기 때문에 얘는 원급으로 표현했고요 The train to 부산 is twice as fast as the bus 의 뜻은 부산으로 가는 그 기차가 그 버스의 2배만큼 빠르다 됐습니까 부산 가는 기차도 있고 부산 가는 버스도 있는데 여기는 더 버스 투 부산이 생략됐겠죠 같은 장소로 가는 다른 탈 탈 것의 속도를 비교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기차 부산행 기차가 부산행 버스의 2배만큼 빠르다 속도가 2배다 얘가 100km로 달린다면 얘가 200km로 달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The train to 부산 is twice as fast as the bus 이 친구는 배수사 원급 비교죠 배수사 원급 비교는 배수사 비교급 비교하고 전달하는 의미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 문장 같은 경우에 this what is four times more expensive more 했으니까 than을 써야되겠죠 than that one this what is four times more expensive 이 시계가 4배 더 비싸 4배 만큼 비싸 똑같은 얘기하는구나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도 the train to 부산 is twice faster 두 배 더 빠르다 than the bus the train to 부산 is twice faster than the bus 나 twice as fast as the bus 나 얘나 똑같은 얘기를 전달하는거다 됐습니까 fast를 잘못 썼네요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used books에서 used의 뜻은 뭐던가요 used가 여러가지 뜻이 있겠죠 일단 얘가 만약에 use라는 동사원형에 두번째 녀석이라면 사용했었다가 될거고 세번째 녀석이라면 입장밖에는 어떠시니까 사용되어진 이란 뜻이겠죠 근데 얘 사전 찾아보면 무슨 뜻도 있다 중고의 중고의 중고란 뜻도 있고요 이때 같은 말은 뭐다 세컨드 핸드하고 같은 말이다 됐습니까 중고란 뜻으로 used나 또는 세컨드 핸드란 뜻을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것도 중고란 뜻이다 두번째로 손을 거쳐간 이란 뜻이니까 세컨드 핸드 또는 세컨드 핸드드 이런식으로 중고란 뜻이 됩니다 used가 중고란 뜻이 있다는거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되는거죠 문법에 나오는 단어면 중1이면 알아야 될 단어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같은 말 되도록 these books are twice as expensive as the used books 그래서 이 책들은 중고책과 비교했을 때 두배만큼 비싸다 이 책은 세척의 모양이죠 중고책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두배 차이 딱 두배만큼 두배만큼 차이난다 라는 얘기나 두배 더 비싸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these books are twice more expensive than the used books 하고 왔겠죠 근데 북스 북스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거 안 좋아하겠죠 당연히 이 녀석을 원어민이라면 ones로 바꿔서 쓸겁니다 the used ones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the blue stick is three times longer than the black stick as the blue stick is three times as long as the black one 이번엔 원을 썼네요 black stick 그 다음에 they arrived 여기 여기 딱 바로 보여야죠 at the park as early as possible 그들은 공원에 가능한 일찍 도착했다 they arrived at the park 그들은 공원에 도착했었습니다 as early as possible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possible을 두개로 쪼개면 they arrived at the park as early as they 아까 디드 확인했으니까 코드겠죠 캔 쓰면 절대로 안 되겠다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일찍 공원에 도착했다 자 그래서 여기서 without stopping 해오라 했구요 without stopping의 뜻은 무슨 뜻이다 멈추지 않고 라는 뜻으로써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표현이 뭐뭐 하지 않고서 라는 표현은 without doing입니다 without 뒤에 동명사를 써서 뭐뭐 하는 것 없이 동명사는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 된 걸 보고 동명사라고 뭐뭐 하는 것 없이 우리말스럽게 하면 뭐뭐 하지 않고서 할 때 without doing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반대되는 표현은 뭐냐 반대되는 표현은 뭐뭐 함으로써 겠죠 뭐뭐 함으로써 멈추면서 멈춤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라는 표현은 뭐다 by stopping 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면서 하고 싶으면 by doing 이구요 어떻게 하지 않고서 할 때는 without doing 입니다 이게 수단과 방법을 표현하는 그 동명사를 ing 형태를 사용해서 수단 방법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뭐뭐 함으로써는 by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는 without doing 입니다 자 그 다음에 tried에 to read 왔으니까 try의 뜻은 1번 뜻 노력하다 좀 명령문이니까 노력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try to read as fast as you can without stopping 네가 할 수 있나 빨리 읽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라는 명령문이죠 try to read as fast as you can without stopping 멈추지 말고 멈추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나 빨리 읽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try to read as fast as you can without stopping 오케이 그럼 이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 어떤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try to read as fast as possible without stopping 멈추지 않고 최대한 빨리 읽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try to read as fast as possible without stopping 멈추지 않고 최대한 빨리 읽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멈추지 않고 최대한 빨리 읽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try to read 자 그 다음에 칼지락이래요 자 그래서 누가 애는 어떻게 가능한 천천히 뭐 했다 수용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부분을 좀 길게 표현할까요 짧게 표현할까요 음 이 부분을 길게 표현할까요 짧게 표현할까요 넌 당연히 짧게 표현하자 그럴 거고 그렇죠 짧게 표현하면 내가 좀 이따가 긴 버전은 뭔지 물어보겠지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토니는 나보다 두 배 더 빠르게 달렸다 자 토니는 나보다 두 배 더 달렸다라는 표현은 토니는 나와 비교해서 두 배 만큼 빠르게 달렸다 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문법적 제목이 배 수사 비교고요 2번 1번은 가능한 한 어떻게 라는 표현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문장 누가다 and swam 짧은 버전 as slowly as possible 이죠 and swam as slowly as possible and 가능한 천천히 수행했다 자 그러면 얘랑 똑같은 버전은 and 쳐다봤고 swam도 쳐다봤죠 그러니까 as slowly as she could 겠죠 됐습니까 and swam as slowly as she could 또는 and swam as slowly as possib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속에 디드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n은 안방길어봤자 여자이름이니까 she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 마찬가지 두번째 문장도 시제는 과거입니다 일단 배수사 비교급 비교로 써있죠 이런거 보고 이런 표현을 보고 배수사 더 가있으니까 비교급 비교 배수사 비교급 비교 버전은 뭐겠다 토니 렌 어떻게 를 쭉 쓰면 되겠죠 어떻게 twice faster than me 또는 뭐 이 자리에 원래 엄격하게 따지면 than은 접속사라 했으니까 i did 를 쓴다 했습니다 did 갑자기 왜 써요 여기 렌이잖아 여기다 렌 또 쓰는 대신에 대동사 did 원래는 이게 원칙이라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렇게 써도 받은다 했죠 토니 렌 twice faster than me 근데 얘랑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이 뭐가 있다 토니 렌 twice as fast as i did 토니 렌 twice as fast as me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토니 렌 토니 렌 됐습니까 그래서 배수사 비교급 비교 트와이스 패스트 앤 그 다음에 비교급 원급 비교 트와이스 앤 패스트 앤 문제 풀이하면서 다 익히셨나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교급 앤더 비교급은 y는 x제곱의 그래프니 어쩌리저쩌리 라는 얘기 했었구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법 더비더비라 했습니다 더 뭐뭐할수록 더 뭐뭐한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추워진다 약이 입에 쓸수록 더 몸에 좋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 풀이 날씨가 더 떨어질수록 나는 기분이 더 좋아진다 그래서 자 요 표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 풀고 나서 같은 표현이 뭔지를 살펴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완성시키면 더 더 워머 더 워머도 읽어야죠 더 워더 게츠 더 워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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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비더비 했는거 졸아가고 아무것도 모르죠 지금 자 더비더비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하면 더비더비는 문법적으로 하나도 맞는게 없는 문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첫번째 문법적으로 틀린 이유는 문장은 원래 주어동사로 시작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얘는 지금 비교급을 앞으로 땡겨왔다 게다가 지금 더는 원래 최상급에 붙이는데 더 워미스트 더 베스트 근데 지금 더 뒤에 최상급이 아니고 비교급이 왔다 두번째 틀린거 세번째 틀린 이유 주어동사가 두번 등장하면 당연히 뭐를 사용해야 된다 접속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접속사가 어디에도 없다 문법적으로 하나도 맞는게 없는건데 쓰는 표현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 원래 뭐였다 라는 얘기도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원한다 를 완성시키면 더 더 더 더 뭐니 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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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다란 뜻이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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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다는 더 비 뒤에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표현 그 오염된 강이 점점 더 깨끗해질 건데 어떤 식으로 깨끗해질 거다 이렇게 급격하게 빨리 깨끗해질 거다라는 표현을 하랍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비교급 앤드 비교급이죠 그래서 the polluted river will get cleaner and cleaner 하면 되겠죠 이 문법은 비교급 앤드 비교급으로서 급격한 변화 표현을 할 때 쓰는 거다 깨끗해지는 정도가 y는 x의 그래프가 아니고 y는 x 제곱의 그래프다 그 표현을 하고 싶으면 비교급 앤드 비교급을 쓰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pollute의 뜻을 찾아오라고 했고요 pollute의 뜻은 오염시키다죠 그러면 지금 polluted가 하는 일은 river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pollute의 몇 번째 녀석이란 말이야 이거 두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녀석이야 꾸며주려면 당연히 무슨 시라야 river라는 명사를 꾸며주려면 당연히 무슨 시라야 됩니까 형용사 어떤 시라야 되죠 그러니까 pollute의 세 번째 녀석이겠죠 세 번째 녀석을 보고 뭐라고 별명 붙여놨어 입장 바뀐 어떤 시 오염시키는 강의야 오염시키는 걸 당한 강의야 그래서 polluted라는 형태로 되어 있다구요 the polluted river 오염되어진 강의 will get cleaner and cleaner 그리고 pollution의 뜻은 명사로서 딱 봐도 생긴 게 명사니까 오염이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해서 됐습니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날씨가 더 따뜻할수록 나는 기분이 더 좋아진다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벌수록 더 원한다 이거 보고 더비더비라 했구요 자 일단 원래 있는대로 더 warmer the weather gets the better i feel 문법적으로 맞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과 같이 주어동사 주어동사가 두 번 나오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는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문장의 시작은 주어동사로 시작해야 되는데 뭐 형용사의 비교급으로 시작하는데다가 게다가 또 더는 최상급에다가 붙인다 그러더니 갑자기 비교급 앞에다 붙여놨다 그래서 이 문장은 원래 어떤 문장이었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if 더 better get warmer i feel better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만약 날씨가 더 점점 더 따뜻해진다면 나는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자 얘는 문법적으로 다 맞습니다 접속사 사용됐죠 조건을 조건을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 만약 뭐 뭐 한다 만약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진다면 get 뒤에 어떤 시와서 점점 어떻게 되어간다 그 다음에 i feel 주어동사 뒤에 i feel good 에 비교급 난 기분 좋아하면 i feel good인데 난 기분이 더 좋아지니까 good에 비교급 i feel better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 뭔 일이 일어난지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식으로 변해져 있는지 자 얘가 없어져 버립니다 무법적으로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뭐뭐 할수록 이 녀석 둘이 앞으로 가고 싶대요 더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더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여기에 warmer the weather gets 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 하나 빠져졌네요 어쨌든 여기에 더 를 써서 더 warmer the weather gets 더 better i feel 이렇게 만들어지는게 더비 더비 라는 문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만약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번다면 우리는 더 많이 원하게 된다 라는 뜻이니까 if we earn more 자 이제 더는 다 사라집니다 정상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더 more money 라고 하면 절대로 안되겠죠 we want more 뒤에 뭐 어차피 money 앞에 나왔으니까 생략해버린거죠 if we earn more money we want more money 만약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번다면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속사 사라지는 순간 문법적으로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만 앞으로 보내면 안되겠죠 이게 어차피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가고 그래서 아 이제부터 더비 더비 쓰겠구나 더 비교급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더 비교급 더 more money we earn 더 more money we want 머니 머니 반복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머니는 생략해버린 그런 더비 더비 라고 하는 표현이다 그 다음 봄에는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진다 는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을 표현하라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그 영화 배우가 점점 더 유명해졌다 그 다음에 메리는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더 들수록 더 조용해졌다 이건 더비 더비 쓰라는 얘기구요 내가 영어를 더 열심히 연습할수록 너는 더 빨리 배운다 얘는 더비 더비 쓰라는 거네요 그래서 언제로 시작하고 있네요 언제 인스프링 이리즈 게링 비교급 앤드 비교급 워머 앤드 워머 그 다음 그 영어 배우가 점점 더 유명해졌으면 더 무비 쓰절 해지 비컴 자 페이머스는 페이머스어 이딴거 없죠 more 페이머스 앤드 more 페이머스 할 필요 없이 more 를 쓰는 경우에 more more 하면 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생략해도 상관 없으니까 여기에 페이머스를 생략해도 상관 없으니까 more famous more famous 가 원칙이지만 more and more famous 그 다음에 메리는 나이가 더 들수록 더 조용해졌다 시제는 디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도 또 became 디드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the older 메리갓 더 quieter she became quiet 조용한 인데 더 조용한 이라는 비교급은 quiet 겠죠 the older 메리갓 더 quieter she became same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니가 영어를 더 열심히 연습할수록 너는 더 빨리 배운게 된다라는 팩트 전달이니까 이번에 시제는 현재 시제는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그래서 더 harder you practice english 겠죠 더 harder 열심히 you practice english 더 faster you learn english 여기에는 english가 어차피 있기 때문에 english가 생략된거죠 the harder you practice english the harder you practice english the faster you learn english crash first 자 얘는 얘는 자 얘는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문장이 뭐였냐 4번 문장 같은 경우에 원래 문장이 비비갓 만약 니가 영어를 더 열심히 연습한다면 그니까 if you practice english harder you learn it faster 이때의 it은 꼭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뭘 사용했기 때문에 접속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얘는 완전한 문장이라야 됩니다 If you practice English harder you learn English faster 여기에서 이 녀석들이 앞으로 막 가고 싶대요 더비 더비 하고 싶대요 if 없어지고 더 harder you practice English 더 faster you learn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제라서 그래서 as 이번엔 접속사는 as가 as가 뭐뭐함에 따라하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as Mary got older she became quieter as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누가 뭐뭐한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함에 따라 라는 뜻도 있습니다 as Mary got older Mary got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she became quieter 더 조용해졌다 그래서 비교급들이 앞으로 가서 더비 더비 하고 싶대 접속사 없어지고 the older Mary got the quieter she became 이 만들어지게 됐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뭐 뭐 이런 느낌이죠 the balloon got bigger and bigger 그 풍선이 점점 더 커졌었다 급격하게 커졌다 급격하게 커졌다 급격하게 커졌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he older you get the wider you become 니가 나이가 더 들어감에 따라 너는 더 현명해진다 니가 나이가 더 들수록 더 현명해진다 the older you get the wider you become if you if you if you get older you become wiser 라는 문장이었다 만약 니가 나이가 더 들게 된다면 if you get older you become wiser 너는 더 현명해진다 를 the older you get the wider you become 더비 더비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해준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관계 아이고 이 표현을 보고 무슨 관계라고 한다 비례 관계 표현이겠죠 비례 관계 x 값이 커질수록 b 값도 같이 커진다 라는 표현을 더비 더비 됐습니까 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나이 현명해짐이 같이 간다 비례 관계다 더비 더비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i란 단어가 많은데 c 로 시작하는거 시제는 과거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한다 팩트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현재 시제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더 차일드 시제가 과거래요 오케이 그러면 시제 과거인데 점점 어떻게 변해가는 느낌일 때는 이런 거나 이런 거 쓰는 것 보다는 변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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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쓸 수 있죠 점점 변해간다 get 어떤 turn 어떤 grow 어떤 become 어떤 하면 점점 변해가는건데 뭐 여기서는 제일 많이 쓰는거 이거나 아니면 또 이것도 많이 쓰죠 이거 smarter and the child got smarter and smarter 아이가 점점 더 똑똑해졌다 비교급 앤드 비교급 그 다음 만약 우리가 더 많이 가진다면 우리는 더 많이 원하게 된다 라는 걸 먼저 쓰면 if we have more 뒤에는 뭐 more things 같은 걸 생각했겠지 if we have more things we want more things if we have more we want more 얘를 더비 더비 쓰고 싶대요 그럼 접속사 너 필요 없대 너랑 너 앞으로 갈거야 그럼 이 문법의 제목이 뭐니까 더비 더비니까 더 다음 비교급 the more we have the more we want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복습 하신 다음에 됐습니까 자 57 인데요 뭐 별거 아닙니다 자 하나는 별거 아니군요 얘는 별거 아닌 거고요 얘는 별거네요 됐습니까 자 이 표현이 이 표현이 선생님이 비교급을 전체를 다 공부하고 나서는 꼭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급 문법이 완성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똑같은 얘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걸 알아야 된다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원급과 비교급을 사용했는데 최상급이네요 그게 뭔 소리냐 원급하면 해석으로 우리가 이 문법을 접근해 보면 원급의 해석은 계속해서 누구누구만큼 어쩌구저쩌다 고요 비교급은 누구누구보다 더 어쩌구저쩌구가 비교급이었죠 근데 해석을 해보니까 누구는 누구만큼 어떻다 또는 누구와 누구만큼 어떻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잘 해석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결국 얘가 제일이라는 얘기네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누가 누구보다 더 어떻다라고 얘기했는데 또는 누가 누구보다 더 어떻진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해석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결국은 얘가 제일 어떻다는 얘기네 라고 해석되는 표현을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원 오브 더 최상급이라고 돼 있는데 원 오브 더 최상급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할 거다 최상급 다음에 뭐가 와야 된다 복수명사인데요 이걸 꼭 원 오브 더 최상급 복수명사라고 할 문법도 아닙니다 많이 얘기했죠 원 오브 더 북이야 원 오브 더 북스야 원 오브 더 머니야 일단 원 오브 어쩌고저쩌고가 무슨 뜻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셋 중에 되는 건 몇 개야? 두 개야? 하나야? 세 개야? 하나밖에 안 되고 그건 누구야? 이거밖에 안 되죠 원 오브 뒤에는 뒤에 복수명사가 올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표현 자체가 뭐뭐 중 하나, 뭐뭐들 중 하나라는 뜻이니까 그 얘기를 여기다 할 거야 여기서 원 오브 더 최상급 다음엔 복수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해석은 가장 뭐뭐한 뭐뭐들 중 하나 가장 비싼 스마트폰 중 하나 하고 싶으면 원 오브 더 모스트 익스펜시브 스마트폰즈라고 한단 말입니다 가장 빠른 운동선수들 중 한 명 하고 싶으면 원 오브 더 패스티스트 애틀리츠 라고 한다 그렇습니까? 가장 높은 산들 중 하나 하고 싶으면 원 오브 더 하이스트 마운튼즈 해야 된다 라는 문법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원 오브 더 최상급 다음에 복수명사가 와야 되고 해석은 가장 뭐뭐한 것 둘 중 하나라는 뜻으로써 원 오브 뒤에는 복수명사가 와야 되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다 당연한 걸 얘기하고 있어 복수명사가 오지만 자 이제 이 부분 이 표현이 누구 자리에 사용됐을 때 주어 자리에 사용됐을 때 조심해야 될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원 오브 더 북스는 앞만 길어봤자 뭐야 원 오브 더 북스 밖에 안되고 원 오브 더 북스는 앞만 길어봤자 뭐야 당연히 이시죠 왜 그 책들 중 하나라며 그렇죠 원 오브 더 북스는 원 오브 더 북스는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 원 오브 더 북스는 앞만 길어봤자 뭐야 대답 안하십니까 원 오브 더 북스는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당연히 얘는 매니 북스니까 이건 대이죠 그러니까 얼른 오브 북스와 같은 표현이 주어 자리에 사용되어 있으면 이게 올 거냐 이게 올 거냐 물어보면 당연히 얘가 와야죠 왜냐하면 매니 북스 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원 오브 더 북스 뒤에 이즈가 올 거냐 를 가 올 거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it 이즈 해야 된다 라는 걸 여기서부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원이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뭐라그래요 이거 원 오브 더 베스트 웨이즈 이즈 러닝 아웨이 이건 뭔 소리 하는 걸까요 원 오브 더 베스트 웨이즈 이즈 러닝 아웨이 원 오브 더 베스트 웨이즈 이즈 러닝 아웨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한 가지는 도망치는 거다 36개 주랭랑이다 됐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도망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원 오브 더 베스트 웨이즈 했듯이 가장 좋은 방법들 중 한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앞만 길어봤자 이즈이니까 이 자리에 이즈가 와야지 R와 같은 게 와서는 안 된다면 웨이즈만 쳐다보고 어 웨이즈가 왔네 방법들이 왔네 그럼 R지 이러면 안 된다 가장 좋은 방법들 중 한 가지 다시 말해 그것들 그것들 둘 중에 그것이죠 그러니까 it is running away 와 같은 문법적인 규칙을 따라줘야 된다 원 오브 더 베스트 웨이즈 그리고 또 하나 주시면 될 건 원 오브 더 베스트 뭐라고 해도 틀린다 웨이 해도 안 된다고요 아까 전에 분명히 원 오브 더 북스 해야 된다며 원 오브 뒤에는 복수명사 셀 수 있고 복수명사 와야 된다며 그러니까 원 오브 더 베스트 웨이즈 해야 되는데 앞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웨이즈만 쳐다보고 R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The bee is one of the most diligent insects 가고 있죠 그래서 벌은 뭐들 중 하나다 가장 부지런한 곤충 들 중 하나다 Be is one of the most diligent insects 라고 반드시 복수명이 와야 된다 그렇습니까 이게 원 오브 더 최상급 복수명사고요 주어로 사용했을 때 특히 조심해라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얘기할 건 두 번째 문법인데요 이 부분은 뭐가 중요하다 플러스 독해 능력 선생님 뭐 이거 해석이랑 독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아 보이지만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해석은 영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능력을 해석이라 하고요 거기에다가 독해라는 건 뭐냐 독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해석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해석이 되는 상태에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걸 보고 독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독해할 수 있는 능력 아까 전에 얘기했죠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은 산이다 이거 해볼까 나라 나라의 크기를 가지고 어떤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크다 라고 해도 되고 큰 나라다 라고 해도 되는데 뭐 가장 크다 라고 할게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어떤 다른 나라도 러시아만큼 크진 않다라고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가 보입니까 여기에 이게 이게 뭐 엄마야 넌 뭐니 얘가 보이죠 됐습니까 자 이 표현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해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는 이런 뭐야 또 다른 것 같아 이 녀석이 보이죠 이 녀석이 보이죠 그 다음에 또 러시아는 그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더 크다 라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영어로 해보면 뭐 country 뭐 넣든지 러시아가 country인지 아니까 안 써도 되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 is the largest in the world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떻게 되느냐 S가 두개든가 하나든가 헷갈리네 두개나 칩시다 나라 이름 헷갈리네요 No other countries as large as Russia가 그 어떤 다른 나라도 이걸 보고 부정주어로 합니다 부정주어 그 어떤 다른 나라도 러시아만큼 크지는 않다 여기 not이 없지만 얘때문에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No other countries as large as Russia 그럼 얘는 뻔하죠 뭐겠다 No other country is larger than 러시아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러시아 러시아 이즈 러시아 larger 겠죠 than any other 자 이거 잠깐 얘기해 볼까요 이거 지금 정상적으로 쓰인거야 아니면 예외적으로 쓰인거야 예외적으로 쓰인거야 예외적이죠 any가 예외적으로 쓰이면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이라 했죠 어떤 다른 나라보다 더 크다 가 됐죠 존재하지 않은 이 표현들의 특징은 뭐냐 이 표현들은 원급을 썼지만 만큼 큰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것도 거의 비슷해요 러시아 보다 더 큰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부정주였어요 그 다음에 더 크다 해놓고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서 최상급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똑같은 얘기를 몇 가지 방법으로 했어 그래서 몇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까 네 가지 방법으로 했죠 그럼 시험 문제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 표현을 다 배웠으니까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다음 중 전달하는 내용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하기 딱 좋죠 됐습니까 이것이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인데요 no other 뒤에 명사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존재하지 않는 그 어떤 녀석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no other mountain no other book no other friend no other country 이런 식으로 no other city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서 no other country is as large as 러시아 이런 식으로 만든단 말이야 그 다음에 no other country가 not이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원급 원급 할 때 여기 not이 있는 것과 똑같은 no가 있으니까 no other country is so large as 러시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된다 no other country is larger than than 러시아 러시아 해도 똑같은 표현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 비교급 된 any other books 명사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 러시아 is larger than any other country 러시아 is larger than any other country 러시아는 그 어떤 다른 나라보다 더 크다 라는 표현은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 선생님이 다른 건 다른 문법은 달달 외우는 거 별로 수학 공식처럼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게 하도 안 외워져 저의 경우에는 이 문법이 하도 안 외워져서 외웠습니다 어떻게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라고 no other country 아니요 larger than any other country 이런 식으로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 시드니가 호주에 있는 여러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라는 표현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 표현 최상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이죠 그래서 시드니는 가장 큰 도시다 시드니 is the largest city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을 붙여 놓은 거예요 in Australia 근데 그 어떤 도시도 호주에서 얘는 사실은 여기 있어도 돼 여기 넣어야만 되는 것처럼 했는데 끝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no other city is so large as a city in Australia 이런 식으로 no other city 존재하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 버렸어 그 어떤 다른 도시도 시드니만큼 크지는 안타 라고 부정주어는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no other city in Australia is so large as a sydney no other city is so large as a sydney in Australia in Australia in Australia in Australia 위치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where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어디노우나 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no other city in Australia is larger 호주의 그 어떤 다른 도시도 더 크지 than 시드니 시드니 시드니보다 그 다음에 시드니 is larger 시드니가 더 크다 라고 얘기했어 근데 그 비교할 도시가 한 개도 없다 라고 얘기했어 than any other 이 자리에 절대로 못 쓰면 안 된다 cities 쓰면 안 된다고요 아까 전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라든지 이번엔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를 써야 된답니다 in Australia 호주에서 시드니보다 더 큰 도시는 없다 city is larger than any other city in Australia 있습니까? 오케이 뭐 와이즈 반대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s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f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boring boring 반대말은 뭐 i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e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것만 있겠냐만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발명가가 뭔지는 다 알죠 오늘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이다 아 아 이거 뭘까요 이거 이거 음 is the most popular dessert in this restaurant 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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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 중 하나다 캐슬 성이죠 이 책은 다른 어떤 책보다 더 뜨겁다 자 요거 이번 문제 있죠 이거 표현하는 방법 나머지 세 개 더 생각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비교급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쳤고요 자 워크북 거의 다 풀어와야 돼 마지막 부분 빼고는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험이 한 오늘로써 한 50일 정도 남았어요 슬슬 또 내신 대비 수업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